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니 뭐 얼리라는 건가? 당연하겠지 신수들을 다 이용을 해서 다섯번째 리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을 올려서 스위치 켜고 요거는 뭐 대놓고 그냥 땅에 신수 쓰라는 거고 애초에 신수들 색깔이 딱 있죠? 그냥사람이 어서오세요 근데 리본이 다섯개야 월드가 여섯개가 진짜 끝인가 봐 일어날 때가 또는 그 타이밍에 신수 쓰라는 것 같아요 잠시 후, 공원을 할 때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대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다섯개, 아십니까 다섯개, 아십니까 다섯개, 아십니까 여섯개, 아십니까 입에서 뭔가 위사일 빔이 나오면서 한 점에서 딱 기계 맥힐 것 같은데? 그러면 다섯 번째는 신수가 없나?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신수가 있을까 없을까? 나온다. 한 곳으로 묻혀. 하늘 썸. 오오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하늘 스파레드 아 0 0 0 아니요? 나 지금 아마도 표.... 꽤 났겠지? 오케이 그만큼 깨닫고 오 거의 다 걸었네 이제 만보 거의 다 걸었어 아마 골드가 나올거라 예상이 되는데 내가 오길 기다렸다는데지 길이 파라다이스로 오세요 계속 파라다이스로 오라고 했던 데가 여기야? 사람이 살고 있어 어 저 이상한 망치가 하나 있다 온천 어뮤즈먼트파크 하늘스파렌드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비싼거 아냐? 너무 비싼거 아냐? 오케이 고물 아니겠습니까? 아 망치가 아니라 마리노네 헐 헐 아아 그런 비밀이 있었어? 야 그러면 지금도 착하다라고 보긴 힘들 수 있겠네 하군 하하님 안녕하세요 야 퓨우가 도둑질한거였구나 아아 잠깐 쉬어? 왓 아 만보기 아 만보기가 되가지고 만골드가 늘어났습니다 계속되는거? 계속되는거? 어어 월드 우우 으으 샤 쩝 저하탕 효능 찢어짐 절단? 아 그거 찍어달라고 아 내가 여기 꼭 가야지 찍어주는 거? 시가 차나요?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안 돼 너 찢어져 안 돼 야야야야야 갑분싸 갑자기 노래 얼씨구나 좋다 좋아 빅락이 따로 없네 야야 너 젖어가지고 망해 예쓰 예쓰 더 이상의 더 강한 무기는 없어 뭐 이런 느낌인데 아따 넓다 넓어 저거 쿠파 아니야? 쿠파성이 여기까지 날라온 건가? 쿠파성이 쿠파성이 쿠파이 잘못 눌렀어? 추락한 거군요 오히려 쿠파 군단을 부려먹고 있습니다 야 이번 얘가 동료가 된거구나 아니야 기다려봐 저렇게 있다 위치가 너 내 뒤에 졸졸 따렛 저 밑에 저 밑에 뭐죠 저 마법진같은거 보이나요 색깔이 오묘한데 마귀가 나 기다리고 있죠 너무 멀리가면은 싫어하겠지 일단 볼일 보는거는 쫄때도 되니까 일단 마귀를 따라가구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왜이렇게 기분나쁘게 웃어 왜이렇게 기분나쁘게 웃냐고 혼좀 나야겠어 이 친구가 한글이름 알 수 있겠다 저 친구 월드에서 나오는 친구인데 주니어다 주니어다 허탈 허탈 몸은 괜찮아지는데 클라운 칸은 안되지 않을까? 정화상이 어딘데? 3번? 아 뭐야 다시 돌아가야돼? 3번? 아니, 이씨 럭비 애들 와 진짜 이게 기반이 월드야 애들이 다 생기는 월드애들이잖아 바로 전출하고? 이번 보스는 한방에 죽을 수도 있겠네? 글쎄요? 한방에 죽일까? 설마? 뚜뚜뚜뚜뚜 플렉스가 모르겠다 아하 위로 땡겼다가 돌리고 다시 밑으로 내렸네 불이네 이름이 불이네 이름이 얘 한글 이름이 불이네요 불 와 이거 한방에 안간다고? 와 이거 좀 심한거 아니냐? 좋은 무기로 한건데? 좀 심한데? 좋은 무기로 해야되 한방에 안간거야? 아 이거 너무 여기다 쓰기 아까운거 아니냐? 아 이거 너무 여기다 쓰기 아까운거 아니냐? 어? 진심인거? 진심인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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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수 있어? 못 날 것 같은데 아무리 모든 탕을 다 가면 되는 거 아닐까? 접힌 구겨짐 오염을 치료하는 오천 순대를 떠나볼까요? 아 완전 헌신적이네 부하들을 좋은 부할도구만 진라인이 업어바라니지 야 애들이 일하고 있어 저기서 왜 종이 제 군바대로 또 들어오고 있냐? 아 근데 뭐 이렇게 뭐 없냐? 여기 있어 줘야지 좀 피오가 한 명도 없고 전투다 들어와 희이이이이...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어엇 군바정도 그냥 붙여도 죽겠는데? 나 없습니다 얼음으로 적대 때리는건 처음보죠 와아 길은 다 똑같애 이렇게 아 아니 이게 구계적떡에 펴진 상태라고? 똑같은거 같은데? 도대체 뭐가 박힌거지? 아 그냥 있는거니? 일안하고 농땡이 피고 있네 아 고맙습니다 깜빡했네요 아야야야야 점프한거에요 이게 보여서 지나갈 수가 없어 야아 그러면 이건 각 신수별로 다 하나씩 다 있겠네 왜 너네가 편하게 쉬고있어 이겼더라 왜 너네가 편하게 쉬고있어 이겼더라 전설 무기를 나중에 구매할 수 있게 되나본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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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안되고? 오케이 구입하지 않기 야 이거 구두세요 그냥 사줘라 혹시나 깎아줄까 했지 아 아직도 한방에 못죽여? 그렇게 약해? 이게 아닌데? 어떻게 돌리고 돌리고 땡기고 하면 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이런다고 되는게 아닌데 하고 하고 어떻게 해야되는구나 이거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되지 모르겠어요 돌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거 같은데 모르겠지 남은 한마리는 마귀가 잡아주겠지 왜 안죽어 어 이건 아닌데 진짜 처음에 죽은 애는 성공맞아서 죽은 애고 아 아 나이스 뒤에서 훈수 엄청나게 해주죠 뒤에서 훈수 엄청나게 해주죠 야야야 장사 안해? 장사해발리 와 너무 비싼거 아니냐 진짜 근데 안살수는 없어요 다 모아야되니까 글쎄 깜짝 다 모아야되서 된다고 생각을 못했다 아 생각을 못했네요 나 이거 할인할 수 있는 아 전혀 생각을 못했다 무언 구매할 때는 꼭 이걸 끼워야 됩니다 꼭 이 친구는 어디에 지금 놀고 있는 거야 무기 파는 친구 아니 그래서 온천 위치가 어디였지 아 돈 아까워 20% 정도 할인되지 않았을 것 같아 돈이 금방 벌리기는 합니다만 괜히 아깝잖아 류진이 와서 오세요 여기도 뭔가 순수하게 마지막 온천의 위치는 바로 여기네요 맥서 파트를 팔고 있어 사야지 당연히 사야지 게이드 다른 건 없니? 까비 야 악세사리도 파네 아 얘들 돈 엄청 쓰게 한다 보인다 보인다 보여 이거 그건 거 같은데 센서 거 아니야 커피네 굳이 커피 마실 필요 없는데 야 여기는 다 피오가 피오만 있네 대상 봐줘야죠 그래도 홀짝 야이 커피가 왜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 오케이 돌아가자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찾아야 되겠네 마지막 마지막 온천 여긴 그냥 있죠? 뭐야 이것도 저 멀리에 악세사리 무초가 있네 저 친구를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겁다고 이 뜨거움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반응들이 없어 브라우님 어서 오시고요 여기 뒤에 동전 있는데 어떻게 가는 거 여기서 떨어져서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떻게 미사할 수 있는 게 없나 아 여기 뒤에 있잖아요 너무 뜨거워봐 너무 뜨거워 아 방금 저 찬물 쪽이 고장이 났네 구멍을 메꿔줘야 되나 세 번이나 돌려야 돼? 흠 막혔구나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확인해 봐 망했구나 하아.. 모르겠어요 어째서 이렇게 정의를 됐는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오오오오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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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가 딱 적당하겠죠? 아 이러면 원래 끝나야 되는데 주니어가 하얘져가지고 저거까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날 태워줘서 악세사리까지 데려다주면 좋겠는데 아 그럼요 당연히 아시다 하죠 쉬만했네 당분간 페이퍼마리오 때문에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게 다 끝나야지 마리오메 돌아갈 거라서 뭔가 달라질 것 같애 올리비아가 제대로 들어왔네요 올리비아까지 같이 벌레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다 모았으니까 가보자 선물져 선물져 기나가다가 괜히한테 건드리기 선물져 선물져 기엄기엄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이게 전투 정렬만 잘 한다면 어렵지 않아요 광고요? 광고는 원래 뜨게끔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스페셜 입장 5 섹탈이 어디지? 벌레님 아까 전에 봤잖아요 저거 뭐지 하면서 제가 봤던게 있는데 근데 거기가 근데 거기가 뭐있지 이거 거기가 되게 밑에 어딘가였던거 같은데 여기서 밑에쪽에 보였던거 같은걸 제가 기억하는데 일단 다시 가봅시다 여기여기 지나가면서 보이잖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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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저거 저기거든요 저 밑에 내가 근데 안간곳이 제가 안나오게 했으니까요 딱히 안간데가 없는데 안간게가 없는데 여기 길 뚫려있네 여긴가본데 제대로 사죠? 오호우 여기로 나오네 이제 쿠카성으로 가볼까요? 이제 쿠카성으로 가볼까요? 이러면 리본 제거하러 가는건데 가기전에 이 보이는 상자들 좀 어떻게 처리하고 가고싶은데 야 이거는 물음표도 오르고 보물도 오르는 개이득이죠 요거는 지금 당장 먹을수 있는것이 아닌건가? 야 야 야 발판 만들어줘봐 히든이 있나 히든이 있나? 딱히 히든이 없다면 올라올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어 액세서리다 어 액세서리다 돌아가자 액세서리 살때는 50% 할인 끼고 사야되요 일단 저 상자는 버리고 어 껴져있네? 골드 가드 골드 하트 레트로 효과음 변화기 레트로 효과음 변화기? 일단 골드는 끝나네요 이제 아니 근데 반간대도 지금 8천원에 팔아요 마료가 움직일때 나는 소리를 바꿔줍니다 이거 완전 쓸모없는거긴 한데 일단 슬롯에 채워넣기 위해 사줍니다 그지가 됐네 이런나 이제 모든 아이템 다 얻었어요 더이상 없다라는 얘기야 아이템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바꿔볼까? 여러분 이 소리 어때요? 레트로 소리 별론가요? 난 별로인 것 같아 배틀중 아군의 공격력을 높여주는 걸로 갈까? 공고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